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우리 2020년도 제3회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통과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했던 문제들 그리고 조금 답하기에는 어렵지만 또는 약간 계산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익히 잘 공부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 이렇게 나눈다면 우선은 예상했던 예상에서 잘 나왔던 문제는 한 11문제 그리고 조금 답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던 문제 6문제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건 어느 조항의 한 규절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하지 않는 이상 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를 공부해오면서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좀 기본에 조금 충실히 해주신다면 아마 그런 문제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땐 17문제니까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회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요. 3, 4, 5키로 불트니까 우리가 공칭 전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서 시설할 때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제가 이 조항 얘기할 때 이런 건 좀 그냥 암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암기하는 것도 좋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가 그냥 많이 알고 있는 표준 정격이라고 하는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22,900이라든지 154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3, 4, 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압이 그냥 지표상의 높이 시가지든 또는 산지든 그냥 암기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냥 암기하자라고 하면 어떤 게 좋나요? 7.28이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물론 관련된 조항이 있죠. 우리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110조에 해당되는 특과압 가공전선을 높이해서 160kV를 초과하는 특과압 선로인 경우에 산지에 시설하는 경우는 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0kV를 초과하는 거 매 10kV마다 단수 처리해서 12cm씩 가자내서 계산한다. 복잡해요. 어쨌든요. 그래서 단수 처리하면 19가 되고 5 플러스 19 곱하기 0.12 해가지고 7.28. 그래서 그냥 3, 4, 5 산지 7.28. 그냥 이렇게 암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기억하시면 맞았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사용자 내비 400V 미만인 조합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이 이렇게 되죠.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라고 하니까 사실상 조금 조합이기는 하지만 두껍기는 한데 아주 고압 쪽으로 넘어가서 두꺼운 거 아닌 거. 그리고 입에 조금 잘 와닿는 느낌 3.2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관련된 조항은 우리 판단기준 70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저고압 가공전선의 굵김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압 가공전선의 경우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인상감도가 3.43kN 이상이어야 하고 지름이 3.2mm 이상이어야 한다.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름이 2.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발전기 또는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통칭에서 회전기죠.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해서 실험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절연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강조할 때 이런 거였죠. 절연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절연이다? 대지와의 절연이에요. 우리가 어디 서있나요? 땅 위에 서 있죠. 우리가 어떤 기계를 딱 잡을 때 이 전압, 이걸 우리가 최고 상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상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거는 어디하고 어디를 젠 거예요? 상도체와 권선이라고 하는 거와 어디요? 대지 사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발전기조 14조. 우리 회전기 및 정육의 절연 내력에서 권선과 대지 간에 시험 전압을 가해서 10분간 견뎌야 한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전기 온상용의 발열선이죠. 전기 온상용이니까 좀 이렇게 따뜻해지게 하기 위한 거죠. 또는 도로에 쓰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데 이 유지를 왜 하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도 유지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전기로서 온도 유지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온풍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은요. 도로 또는 이런 배관 배선 이런 거에 동파 방지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00도씨. 이거 말이 안 되죠. 물이 끓잖아요. 100도씨는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온상용.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열을 사용하기 위한 100도씨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은 아닐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게 한 겨울이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온도. 80도씨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관련된 조항은 23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식물 재배 또는 양장, 부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 장치, 전기 온상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대지 잔음 300% 이하여야 하고 발열선의 온도는 80도씨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나마 기억하는 건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상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ratos 일 dealing 1m 이상 이하여 있다. 공 eigentlich Web Star Mall 그 모자들을 Micro 꼭